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태풍 피해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형 재난 중에는 산불이 또 있죠. 산불의 경우에는 사람의 과실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긴 많죠. 그런데 태풍 같은 경우에는 강풍이라든지 홍수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자연의 힘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보면 그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태풍의 피해는 워낙 광범위하고 또 극심하기 때문에 주로 차량 파손 같은 그런 재산상 손해 이런 걸 이유로 아파트 주민과 아파트 관리 주체 사이의 소송이라든지 또 간판이나 창문이 떨어져 나가면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 등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 특히 물건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파트 주민과 관리 주체 사이에서도 이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실제 어떤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네, 지난 2016년 10월에 있었던 그 태풍 차밭대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 복도 쪽에 있는 창문이 강풍에 떨어져 나가면서 1층에 주체되어 있던 차량을 완전히 파손을 시켰는데요. 이때 이 차량의 주인, 입주민의 자동차 보험사가 이 차량의 수리비를 일단 다 부담한 다음에 이 아파트의 관리 입주자 대표 회의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수리비 전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죠. 자, 근데 이제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 태풍은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매년 우리나라에 반복해서 오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대비를 철저하게 했었어야 했는데 창문의 관리가 매우 부실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하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 관리 주체가 방송으로 태풍이 발생했다, 또 차량을 이동하라, 이런 취지로 방송을 여러 차례 한 것을 잠적해서 그 책임을 절반으로 감경해 줬습니다. 태풍 때문에 상가의 간판이나 시설물이 떨어져서 종종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 맞은 사람들, 피해자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네, 이 강풍 때문에 상가의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다치는 사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상가는 건물주가 따로 있고 간판을 설치한 사람은 실제 영업하는 사람, 즉 임차인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누구에게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 종종 이런 사안들이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이 간판 틀이라고 하죠. 그 틀에 있는 볼트가 한 5개 있었는데 그 볼트 5개 중에 3개가 풀린 채로 장기간 방치되던 그런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외벽과 간판 틀이 무너지면서 밑에 있던 사람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때 과연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민법은요. 1차적으로 물건의 직접 사용자가, 즉 임차인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나서 모든 조심을 다 했다면 주인이 책임을 지는 그런 형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조금 이례적으로 이 사안을 분석을 해서 달리 판단을 했습니다. 즉 이 간판 틀 자체를 사용하는 사람, 건물주라고 본 것인데요. 언뜻 보면 임차인이 간판을 설치했기 때문에 사용자는 임차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간판 틀은 건물주가 자기의 임대 수익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1차적 책임도 건물주가 진다고 본 사안이 있었습니다. 네, 또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미비해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된 소송사례도 있다고요. 네, 바로 댐관리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2007년 태풍 나리때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사천시에 폭우가 발생했었는데요. 홍수 방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적절하게 수문을 열면서 댐의 수위를 조절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이게 조절이 제대로 되지가 않으면서, 즉 수문이 관리가 안 되면서 인근에서 딸기농사를 짓던 농민들의 딸기밭이 모두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요. 이에 농민들이 사천시와 한국수정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2014년에 대법원은 무려 8년 만에 농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사천시가 경산남도로부터 배수문의 관리를 위임받았는데 사실상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서 패소 판결을 한 것입니다. 또 태풍 때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가 바로 정전인데요. 정전 복구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환전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있었다면서요. 네, 2003년 태풍 매미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4일 동안이나 거제시가 암흑도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요. 무려 6만 가구가 4일 동안 정전을 겪었었습니다. 외근원관이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이쪽으로 전기를 옮겨주는 고압성전탑 2기가 태풍으로 넘어져 버린 것이었는데요. 이러자 거제시민 7천여 명이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태풍 이후에나 보강공사를 실시해서 너무 늦었다는 점, 그리고 사고 당시에도 복구공사가 많이 늦었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정전이 장기간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시민들에게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기공급 약관에 있었는데요. 이 약관에는 한전이 고위 또는 중과실로 정전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고위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건데요. 향후에든 정전으로 관련된 어떤 사안이 있어도 한전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태풍 피해와 관련한 법적 공방을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